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네 무현대면 불상봉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만난 것이 아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만난 것은 아니다 근데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이고 그 연이 같으면 바라보는 한 점이 같으면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유연천리 내상회 무현대면 불상봉 그게 그런 뜻이야? 이 건 뭔지 압니까? 백오니아 어느 구절에 나오죠? 조용필 노래 가사에 나와요 백오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목소리 좋다 태영씨 손살같이 흐른 시간 같지만 그것을 1초 1초 이렇게 열거해서 볼 수 있다면 하루에도 아니 1시간에도 아니 10분 안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잠깐인 것 같지만 그걸 나노기술로 조각조각 바라보고 나중에 이어붙여보면 어마무시한 일이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호시기도 맞다고 지금 그러네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달팽이의 촉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진짜? 네 그 안에 블랙홀이 있고 그 안에 빅뱅이 있고 달빙이 쪽에? 그 안에도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예요 달팽이 쪽에도 그거 봐 호시기가 맞다고 계속 맞장구치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보거나 대략 보니까 그거를 아니면 부관심하게 아니면 어리석어서 왜냐 관리비 벌러 가야 되니까 관리비? 관리비 벌러 가야 되니까 이야 기가 막힌 말이다 물질적인 거에 쏜살같이 아침에 밤에 물 말아먹고 어딘가를 향해 미친듯이 가야 되니까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고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종합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는데 그 조급하고 성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그걸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응 또한 목적하는 바가 딴 데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불필요한 것 알 필요 없는 것 알면 피곤한 것 응 안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응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응 저기 지금 다 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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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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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